우리나라 국민의 이동통신요금이 월평균 6만원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곧 1,5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통신요금은 약 6만 5,900원으로 집계돼 5명 중 1명꼴로 한 달의 통신비를 10만원 넘게 썼습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다소 저렴한 알뜰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알뜰폰 시장의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통 3사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으로 적자를 기록한 점이 알뜰폰 전체 시장의 수익성 지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 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